델피에로 님 리가레스타 주문해서 이번 주에도 사용한다 모렐리아 2 보다 낫냐 좀 다르죠 모렐리아 2는 홀드감이 약간 떨어지는 편이고 야스다는 딱 신어 보시면 본인의 발에 잘 맞는다는 가정하에 신발이 발을 잡아주는 게 천연 캥그루 가죽 축구화가 완전히 맞춤 축구화처럼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야스다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야스다를 외계인이 만든 축구화로 정의한 이유는 뭐냐면 발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개인 효경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축구화는 전체적인 라스트의 형태가 신발을 신었을 때 수제화를 만든 가죽 구두나 가죽 운동화를 신은 것처럼 끈을 묶고 발을 집어넣었을 때 완벽한 핏감을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모렐리아 2는 기본적인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착한함을 만들어주는 축구화지만 발을 완벽하게 핏이 돼서 안정성이 있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했죠 근데 야스다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고로한 홀드성에서의 안정성까지 도달하였다 축구화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기회가 많아요 oki